헬메 방충망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방충망을 갈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모님이 방충망을 굉장히 잘 미세요 제 스승님이거든요 저희 창호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눈 감고도 망은 잘 미는 그래서 이모님한테 망 미는 걸 한번 배워보고자 해 원조 할머니 회장국 입장의 그 수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조 할머니 방충망 직인데요 오늘은 제가 배우는 게 아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밀 줄 아니까 근데 가르칠 입장은 아니라서 선생님을 초청을 했고 오늘은 우리 병구리가 방충망을 밀어보는 시간을 먼저 배워놓고 우리 병구리가 방충망을 미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돼 엄청 쉽게 밀거거든요 이각이 있잖아 네 이모님 만났느냐 오훈밖에 안됐는데 아마 화내실 수도 있어요 화낼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모님 방충망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방충망 방충망이 필요하겠죠? 아 이거 언박싱부터?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따는 게 아니고 잘따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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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짠 아 거의 모서리 부분을 쭉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벌써 혼나고 있네요 나이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세요 아 자 뒤에 올려놓을까요? 밀대가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밀대라고 하네 네 이모 밀대도 좀 알려줘야 돼요 밀대도 방향이 있잖아 여기는 한 날 여기 턱이 있죠 네 턱이 있어요 턱이 있는 거는 나중에 고무 넣을 때 쓰는 거고 고무 넣을 때? 네 요거는 그냥 여기 넣어줄 때 아 지금 홈에 고무 넣을 때 여기를 오늘 봐 보세요 네 자 이쪽 이쪽 있죠 여기 홈 홈에 홈하고 어디 홈? 자자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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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 끝나 네 지금 여기 안 맞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위로 다듬어서 반듯하게 아 가위로 잘라야 되는구나 잘라 됐잖아요 거기를 왜 자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삐뚤해서 안 맞잖아요 안 자르면 어떻게 돼? 안 자르면 여기서 또 해서 이중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처음에 세게 하면은 찢어진 경우에서 네 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오 딱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내가 하나 빠졌어 이거 이거 가운데 사이드를 잘라줘야 돼 사이드를 잘라줘야 돼 네 잘라줘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거 잡아줬죠 이거 쫙 잡아줬잖아요 그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만 어려우면은 자 여기서 고무를 고무로 코너를 좀 잡아주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서 봐봐 여기서 쫙 이렇게 잘라줘요 그걸 왜 그렇게 잘라줘 그게 나중에 겹쳐지잖아요 아 다른 거 맞게 다리 맞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 때는 무슨 면으로 밀어야 되니까 턱에 있는 턱에 있는 면으로 짜자잔 짠짠짠 자 이걸로 짠 해서 눌러서 짠 가면은 모서리 부분을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 막 이해했다고 하고 막 그게 막 벌라벌라 넘어가면 안 돼 너 지금 좀 이따 네가 해야 되는데. 원래 설명드릴 때 다 이해되잖아요. 막상 실습할 때 이제 난리가 나겠죠.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세지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기 코너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치 거기는 이제 로라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턱 있는 걸로 돌려서. 이게 잘해야 되는데 코너를 그리 안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죠. 바로 이렇게 가요. 자 여기 여기 코너 좀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네 이렇게 쭉 쭉 쭉. 쭉. 좀 당기세요. 네. 여기 맞춰야죠 코너에. 네. 아이고 가위가 이렇게 안 들어. 으이씨 빼세요. 자 됐습니다. 잘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 할머니의 방법은 제일 쉬운 거. 봐봐. 천천히 보세요. 왜 여기를 먼저 밀어야 돼요? 여기와 여기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 그 양쪽으로. 자 여기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러주면서 해야 돼요? 네. 살짝. 그럼 왜 눌러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가. 팽팽해지나요? 응. 자 왔지요? 쫙 왔지요? 네. 이렇게 쫙 했으면. 그럼 이제 고무로 또 끼우면 되나요? 그 다음에 고무로는 이제 턱 있는 걸로. 안쪽에서 끼워도 되고 여기가 낭창량하다 싶으면 이쪽 안쪽에서 끼우고. 아니면 이거 팽팽하다 싶으면 여기 밖에서 끼우고. 아 방향은 상관없는 거였어? 방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 여기서 너무 팽팽하다. 여기가 이거 안 누르고 했으면. 그럴 땐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 지금 이해가 되니? 안 될 거예요. 이해하고 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님 대답을 제 마음을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 방법은 제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역시 이거는 그냥 자세가 찰나게. 네. 뾰족한 부분으로. 아까 맨키로. 아까 맨키로. 딱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그러면 꼬이잖아요. 자자잔. 여기도 딱 혼을 자르고. 여기 쉽잖아요. 여기 나머지. 얼마나 쉬워. 쫙 나가면 돼. 쫙. 여기 대고. 밥 아저씨 느낌인데요? 참 쉽죠? 뿅. 뿅. 짠짜잔. 과일질부터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퍼목점 했어. 퍼목점. 자 이렇게 갑니다. 한방에 하면 찢어진다겠지요? 이번에는 여기 안 눌러도 되나요? 손으로? 거기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미 저기서 낭창해졌잖아요. 이미 여기서 눌러줘서. 아. 안쪽만 하면 된다고요? 아 이게 또 고무를 끼울 때 조금 더 당겨주니까.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자 이것도. 쫙. 둘러서. 이거는 잘 안됩니다. 나도. 지금 모서리가 잘 안된다는 거죠? 모서리가 생명인데. 이 고무 되게 쉽게 쑥쑥 들어갈 것 같지? 안 들어간다? 잘 안됩니다 잘. 오늘 우리 병그리 벌칙 어때? 감춘방을 제대로 밀지 못할 시 출연료를 반납하겠습니다. 출연료를 반납하. 난 머리를 밀려고 할 줄 알고. 머리를 밀어야 할 줄 알고. 자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아까 이거 조금 남았었잖아요. 네 이거 남은 부분은 그냥 이 턱 있는 걸로. 이렇게 감춰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힘이 엄청 들어가야겠네. 이거 힘이 있어야 돼요. 아까 했지 여기 여기서 마무리 여기서 이렇게 짠 해서 해야 만나지죠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샤. 마무리 됐습니다. 짜자잔. 자 이제 우리 이모님이 밀었잖아요. 네. 쉬워 보였지. 뭐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쯤 되는 것 같아.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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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네가 이거를 제대로 다 민다. 네. 소원 들어줄게. 오 진짜요? 첫 번째 바로 이런 느낌까지도 안 바래. 성공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방충망에 갖춰야 될 요건만 충족을 하면. 소원 들어줄게. 오. 채널명이 변경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하하하. 하하하. 자 이모님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깝지만 지금 저희가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다시 한 번 진행을 해 볼 건데. 아이고야. 고무는 좀 넉넉한가요? 네. 오케이. 고무는 됐고요. 자 이제 망 제거 방법을. 깨알로 한 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짜자잔. 아 먼저. 짜자잔. 짜자잔. 고무를 먼저 빼네요. 그대로 고무를 빼서. 짜자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빠지잖아. 근데 우리가 방충망을 갈 때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고무가 딱딱해져 있다. 이봐 이봐. 이러면 안 된다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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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혼나 보네. 잘. 이렇게 하면. 자 하나부터 여기까지. 우리 병군이가. 자. 생애 첫 방충망 밀기 도전. 내가 이런 거 잡아줄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그래. 좀 더 빼야 돼. 여기 뒤가 덜 됐어. 좀 더. 됐어.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네. 어디를 맞추라겠지. 여기 끝에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는. 이것도 맞춰야지 잘 맞춰야지 잘. 가로 세로를 잘 좀 봐. 먼저 한쪽을 먼저 확실히 맞춰야겠네요. 다 맞춰야 돼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맞춰. 여기 둘 쪽 모서리를 맞춰놨고요 그다음. 자. 여기 조금 날리고 기퉁이 날리고 기퉁이. 기퉁이. 그렇지. 혼나야겠네 혼나야겠네. 음. 네 여기 아까 그냥 턱이 없는 부분으로 밀라고 했었죠. 잘하네. 너무 세게 하면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 된다. 찢어집니다. 오 잘하네. 대박 대박 잘한다 잘한다. 자 이쪽. 밑쪽 면도도 하라고 했었죠. 아까 조금 손으로 누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쪽을 할 때.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지 그건 안 될 게 찢어진 소리가 난다. 처음에 찢어진 소리가 난다고 살살해야겠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다 찢어졌는데. 쉿 쉿. 일단 만들 때까지는 지켜보는 걸로 하자. 그러니 이게 안 찢어진 소리가 있네. 소리가 딱 들리는 소리가. 구부러지는 소리하고. 그렇지요. 찢어지는 소리하고 다. 씩 소리가 나. 갑니다. 힘으로 하면 안 돼. 이모님이 나중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점수도 아니고 합격 불합격 둘 줄 아네요. 요 정도만 잘라야겠죠 이모님 모서리. 자르세요. 네. 근데 처음 한 거시고 이 정도면 뭐지. 그럼요. 그 턱에 딱 턱에 걸쳐서 자르세요. 어 거기 턱에다가 대고. 그렇지 턱에 딱 대고 쭉 밀어버려 그냥. 걸어오지. 아 가을 조금만 더 벌리고. 가을 조금만 더 벌리고. 그렇지. 쭉 가. 그렇지. 아 잘한다. 아까 찢어진 것처럼. 이게 되게 신기하다니까. 이모님이 할 때는 이게 많이 안 울고. 근데 우리가 밀면 항상 이렇게 운다. 슬퍼서? 슬퍼서. 잘하네. 잘해 잘해 잘해. 안 울었어. 이건 프로네. 이 할머니보단. 할머니보단 더 잘하네. 하하하. 걱정은 받고 싶은데 연락 주세요. 알바 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알바 뛰거든요. 너 지금 방송 촬영할 생각이 없구나. 카메라 등지고 나뉘났네. 윙카만 해드려요. 제 등 괜찮죠? 한방에 끝나네. 우와. 한방이야 한방. 스승을 잘 만난 거요. 실력이 있는 거. 스승을 잘 만난 거죠. 스승을 잘 만난 거죠. 병구리 맞습니다. 보이시죠? 딴삭 아니에요. 대역 아닙니다. 잘한다. 진짜 잘하네. 방구 여기 잘 들어갔다. 대박이다. 잘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우와. 이렇게인가요? 위로 와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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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그래야지 이렇게 다 만나지 이렇게. 근데 뭐야 우와. 이야. 이거는 할머니보다 더 잘 밀었다. 대박이다. 진짜 잘했어. 잘 밀었다. 진짜 진심이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잘했어. 괜찮나요? 이거 할머니보다 더 잘 밀었다. 고등학교까지 종이접 기부를 해가지고. 선생님. 몇 점 만점에 몇 점? 95점. 95점? 95점? 100점 만점에요? 100점 만점에 95점. 5점 왜 까졌어? 5점 여기 마무리가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영상으로 되게 쉬워 보이시잖아요. 원래 이게 밀때 잘못 밀면 이렇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 그렇죠. 응. 이제 이렇게 밀다가도 이렇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막 치즈고. 맞아요. 진짜 되지. 잘한다. 오랜만에 와이프한테도 칭찬은 요새 못 들었는데. 이모님은 대신 잘 못 들었어. 오 진짜로? 결혼했어? 이제 집에도 네가 밀면 되겠네. 오 그렇네. 여러분 자막으로 제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연락주세요. 공이고. 상해 드리겠습니다. 잘하네. 진짜 잘하네. 잘했다 근데. 이게 빛에 비춰보면 이게 얼마나 쨍쨍한지 알아. 잘했다. 확실히 잘했어. 근데 이게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제가 뭐 실수를 해도 여쭤봐도 되고 도와도 주시니까 이렇게. 그래. 그래도 혼대하라고 하면 이렇게 겁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이게 지금 리액션이 안 나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던 건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잘하고 못해서 연습을 해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해서 알려줍니까? 잘하면은. 자 이모님 그러면 방충망을 밀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방충망을 밀 때 잘못 밀면은. 아 여기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잘못 잡아서 아까처럼. 여기 쑥. 주름이 생긴 주름이. 주름이 생기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 나왔어 여기. 95점이야 그래서. 아 여기가 또 나왔네. 여기가. 그렇지. 여기 잘 맞춰야 돼. 여기 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턱이 없는 방충망은. 여기 깊이만 생각해서 거기에 딱 자르면 돼. 깊이. 여기 깊이가 몇 센치 정도 되는가. 그거를 말해야 돼. 그래서 최사마다 다르니까. 네. 그거를 모르면은. 방충망을 못 밀어. 깊이를 딱 해가지고. 턱. 우리는 턱이 있어서 딱. 여기 맞추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눈 감고도 밀어 이거는. 근데 턱이 없는 게 있어. 메이크업마다 다르니까요. 각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깊이를 생각해서 잘라주면 돼. 재단 할 때. 재단 돼서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또 중요하게. 네. 만약에 이거는 좀 적은 창이잖아요. 큰 거 대응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쪼그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재 같은 거를 받치고. 각목으로 딱 중간에 질러놓고. 밀어야 팽팽하게 딱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밀어야 돼요. 여기 가운데. 그럼 밀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여기만 잘 잡으면 돼. 그럼요. 여기만 잘 잡으면 돼. 여기만 잘 잡으면 돼. 여기만 잘 잡으면 돼. 여기만 잘 잡으면 되고. 너무 처음부터 세게 밀지 말고. 아까 찢어진 소리 났지요? 네네네. 안 찢어지게 아니라 살산. 살산. 세대한 살산. 여기를 항상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 턱에 맞게끔. 자기가 딱 잡고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럼 간단해. 너무 간단한데 왜. 그러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여기를 유지한 뒤. 그렇죠.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지. 끝을 고정한 뒤. 넣으면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장 쉽게 미는 방충망. 할머니표 방충망.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얘기하시겠다. 이게 쉬워. 너무 쉽잖아요. 이것만 맞추면 되니까. 결론. 내가 못 미는 사람이었던 걸로. 내가 못 미는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보다 재능 있는 걸로. 감독님 밀어보셨잖아요. 잘한 거면 이렇게. 못한 거면. 잘했어. 잘했어. 감독님 방송에서 나랑 같이 방충망을 밀어봤거든. 쉬운 게 아니야. 그럼요. 어렵죠. 야. 제자 훌륭한 제자네. 그러게. 재능충이었어. 재능충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뭐. 할 얘기 있으면은. 아들이나 손자한테. 할머니 TV 나왔다 해도 돼. 새야. 할머니 TV 나왔어. 구연동 안 해도 되겠어. 구연동 안 해도 되겠어. 구연동 안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 자. 여기서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찰물점 TV였고요. 저는 병구리였습니다. 할머니 방충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